안녕하세요 오늘은 진격의 거인 속 주짓수 오늘 기술은 트라이앵글에서 암바 전환입니다 트라이앵글 그립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 팔을 잡고 다리 넘겨서 암바로 전환하면 됩니다 트라이앵글을 잡았을 때 그립이 잘 안 잡힐 경우에 상대가 상체 세울 때 상대 팔을 잡고 다리를 넘겨서 골반으로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트라이앵글 그립 잡혔을 때 상대 상체 세울 때 상대 팔 잡고 다리 넘겨서 암바로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트라이앵글 그립 잡고 상대가 상체 세우죠 팔이 펴졌을 때 놀란 부분이 디테일이 엄청나더라구요 엄지 하늘방을 각 잡아주고 이렇게 암바로 전환 역시 유명한 작품은 다르네요 감사합니다